첫째는 아이를 업고 있습니다.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. 둘째는 아이를 안고 있어요. 셋째는 이제 임신한지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배가 조금 볼륵 나왔죠. 자 삼사배봉으로 해가지고 사진 한 잔 남기고 그 다음에 맞은편. 맞은편 보시면 또 엄청 이뻐요. 사진 한 장씩 찍고 저쪽에 화장실 보이시죠. 화장실 아까 누구가 가고 싶겠어요. 저기 화장실 있습니까. 화장실 들렸다가 저기 앞에 등장 보이시죠. 저 등장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. 자 15분 동안 시간 끊을게요. 15분 동안. 고맙습니다.